HUD A100을 설치하기 위해선 우선 퓨즈박스를 탈거합니다. ODB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ODB 단자 모양을 맞춰서 꽂아줍니다. 그러고나서 ODB 단자를 HUD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해주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뜹니다. 따로 작업할 건 없고요. 이 상태에서 선만 따서 위치를 잡은 후 자리를 잡아주면 장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키로스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에 버튼을 위로 하냐 아래로 하느냐에 따라 세팅을 정할 수 있고 버튼을 길게 눌러서 다른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 속도 보안도 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볼트, 엔진 온도, 냉각수 온도, 그리고 속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최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만 정리를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HUD를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조도 센서가 있어서 어둡다가 낮에 햇빛이 강하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다시 어두워지고요. 다시 밖이 외부가 밝으면 밝아집니다. 선정리는 OBD에서 휴지박스 위를 따라서 옆에 커버를 탈거하고 A필러를 탈거해서 사이로 넣어주고 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고 선 길이를 맞춘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주면 HUD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메뉴에 진입을 하면 버전이 표시되고 4번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서 속도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팅을 맞추긴 했는데 원래 기본은 108로 되어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리던지 내리던지 해서 속도를 주행하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 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팅 저장은 이렇게 한번 누르고 3초 정도 누르면 세팅이 저장이 되고 주행을 해서 속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주면서 운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HUD A100을 장착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기 때문에 되게 밝은데도 자동조도서가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잘 보입니다. 오늘 약간 흐리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트 그다음에 수온 온도가 나오죠 냉각수 온도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